재밌다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식사 시간 잠깐만 밥 먹은 시간인데 저녁시간이 식사 시간 엄마 밥 벌써 밥 다 먹은 거예요? 네 밥 다 먹은 거예요 식사 시간 재밌다 재밌다 거실로 가야지 재밌다 고기 과자 나와 가야기 야옹아 이리와 이리와 야옹 식사 빨리 야옹아 얘들아 간식 먹자 맛있는 간식 오늘 과장 나왔어 네 등산